신한의 프로리그 0910 2라운드 2주차 마지막 날 공군에서 화승호우제 첫번째 세트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정석선수의 모습이구요. 매치포인트의 7시 이적에는 박준호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중계를 맡은 캐스터 김찰민, 도움말씀의 임성철 해설과 정인호 해설에 나가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스피드 데이, 프로리그 데이 죄송합니다. 초광속 데이. 일단은 역시나 차질없이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초반부에는 선수가 세팅시간도 좀 오래걸리고 경기 시작이 늦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대로 시작되고 있어요. 순조로워요. 연말 연시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게 좀 술술필려가라는 의미에서 술하니까 또 하하하하하하 연말에는 다들 모이시지 않습니까? 막년에다 뭐다 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미있게 노는건데 일단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날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오늘같은 날이 좋겠네요. 수요일같이 일찍 경기 시작할때 보고 또 남는시간에 약속잡아서 신나게 좀 놀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주사를 하고 계신 우리 3대2로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오늘 박준호 선수가 최근 또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이제 아픔을 오늘 좀 씻어내야겠습니다. 자 견제를 피해서 일찌감치 열한시 지역에 해체를 펴고 있는 보츠배 박준호 선수입니다. 예 또 크롭으로 저 앞마당 쪽에서 아주 심하게 괴롭히게 되면은 또 이 적으로서는 말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지금 열한시 쪽에 네 견제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파일런 견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트롱은 잡혔구요. 자 오늘의 경기 순서 두번째 세트 민찬기 선수와 이미지동 선수 사연 만초 3세트 홈진호 대 구성훈 4세트 중성계대 2번개의 경기 여러분이 기다렸습니다. 네 뭐 항상 흥행메이커인 홍준호 선수가 3세트에 등장을 하고 그 거침없는 4두로 오늘 이제 민찬기 선수가 MSL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탈락을 했는데 그날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이제 이재동 선수와 16강에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그날의 어떤 그 매치업을 원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대리만 좀 좀 이제 보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찬기 선수는 예전부터 이재동 선수에게 러브콜을 날렸었어요. 나는 MSL에서 그렇죠요. 이재동과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그러드는데 여기서 또 만나게 되네요. 결국엔 다 만나게 됩니다. 비가 다 좁아요. 네 뭐 어쩌면은 팀의 승인을 위해서 이재동 선수 같은 정말 그런 뛰어난 선수보다는 조금 약한 선수를 만나서 확실한 그런 승인을 따내는 것이 좋을 법도 한데 네 뭐 그런 재밌는 경기 또 이 재밌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라면은 또 그런 경기가 또 만들어져야죠. 이렇게 네 자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였고요. 체감기온은 영하 10도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MBC 캠프 쇼터는 훅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명경기 비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경기들도 현장에 와서 한번 체온을 좀 느끼면서 열길도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뭐 어투 선수가 시작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군이 승수가 2승밖에 안 되지만 항상 승리하는 날에는 1세트를 좀 따내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정석 선수였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그 1라운드에서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진짜 기적의 공군 승리였었죠. 박정석 선수가 매치 포인트에서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그런 경기를 멋지게 기원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1라운드의 경기 운영을 보면 주로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 이재동 선수를 내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5라운드 중에 1라운드를 간보기에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체질 변화였다고 봅니다. 워낙에 이재동 선수가 중심이 된 그런 화승 5지였기 때문에 공글공 안에서 그런 걸 좀 변모를 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7번의 해결 중에서 이재동 선수가 4번 나와서 4전 전승 그리고 이제 다른 카드들이 3번 나와서 전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에이스 결정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시 에이스 결정전이 만들어진다라면 조종훈 감독의 어떤 선택은 이재동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해보고요. 저라면 이재동 선수를 내보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석 선수는 풀옵을 둘씩이나 썼는데 완만한 정보 획득이 안됐어요. 네. 뭐 그래도 지금 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오해처리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네. 또 이제 곧 커세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아직 위협적인 그런 병력들은 없지 않습니까? 네. 버걸링을 이제 바로까지 찍어주면서 그러한 추가 정찰에 대한 어떤 미연에 방지하는 플레이를 박준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레어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브로드 하나정도 잡히고 있는 이후에는 아마 오브로드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는 내버려두고 바로 적진으로 날아가서 정보 획득에 나설 것 같은 커세어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추가해주고 있고 아 돌아가 있거든요. 공인업 돌아가고 있고 네. 저 저골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공인업 정도는 받겠죠. 네. 자 근데 이제 템플론 아카이브를 생략을 하고 상게트까지 먼저 올렸다는 얘기는 강하게 한 방 찌르겠다는 일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발업이 되는 타이밍에 좀 피해를 주려고 해서 압박을 가다가 이후에 정말로 강하게 한 방 찌르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척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 네. 이제는 뭐 저런 얼굴을 가리는 행동이 인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반가운 그런 인사. 근데 저는 이번에 테백 인성편에서 가보았습니다만 정말 외국 분들 외국 선수들이나 외국 관계자들은 참 표정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그게 좋아보였었어요. 음 그렇죠. 좀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지금 뭐 이렇게 추운 날 옷이어서 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데 예쁘실 얼굴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 번 입는 거거든요. 처음이 처음만 딱 잡혀도 당당하게 입기 시작하면 그남부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일단 커세어를 세정도 모아놓고 있고 그리고 질러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커지도 모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차를 오로드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신시티와 송큰 콜로니를 건선하면서 약간 그 발업질러의 대비는 박준호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어제 김명훈 선수도 잘 버티다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네. 한마디로 김윤중 선수가 매치 포인트에서는 저걸 이렇게 상대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중후반 운영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박준호 선수가 분명 참고를 해왔을 겁니다. 참고를 해왔어야만 합니다. 자 공기력 되자마자 뛰쳐라고 박준호 선수요. 중요한 게 보통 프로토스라는 그런 발업질럿 공발업질럿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박준호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성큰 한 개 두 개에서 끄치게 됐는데 세 개입니다. 그럼요. 심씨도 너무 좋아요. 지금요. 심씨도 있구요. 조금은 늦은 그런 공발업 이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저거는 안 뽑아봤거든요. 자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성큰 세 개 자 근데 지금 남아에서 드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드론 바로 달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안되요. 이제 안됩니다. 지금 좀 아쉬워야 될 것 같은데요. 드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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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자 아래서 히드란들이 주일지에 올라오는데 자 어떤 것이 좀 많지 않아 보이는데 박준호 선수 예 여기서 드론을 단지 공격해 주고 커세어들이 저 오버로드를 사냥한 후에 이 다크템플러가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성큰을 때리다가 성큰도 제대로 부지지 못하고 스피드업 됐고요. 네 진료들이 좀 스프레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장면이죠. 지금 이게 멀티 쪽에 팔론을 건설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견제에서 피해를 주고 이후에 다크콤보가 이어져야만 멀티를 안치면서 템플러를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해를 못 줬고 지금 해천이 다 늘어나서 희들어가 이렇게 많으면 멀티 건설이 힘들고 지금 안바닥까지 위협을 다오는 상황입니다. 템플로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템플로가 빠진 상태 없는 상태 채무가 지키고 있는 박정석 선수 그만큼 진룻을 많이 찍어놨다는 것이고요. 템플로카의 부분 관통된지는 좀 된 것 같은데 템플로가 다크 템플로가 활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나름 요게 좀 재미를 다크가 안 돼 다크 오븐이 쫓고 있습니다. 다크 다크 기사인색이네요. 아예 잡혔죠. 지금 잡힐는데 박준호 선수가 이 대응 방법이 꽤나 좋습니다. 이전에 이 커세어와 리버의 그런 조합 상대로는 도로우까지 개발을 해놓으면서 샤트를 잡았었죠. 지금은 다크에 대한 그 대비도 완벽했습니다. 빠른이 오븐이죠. 속어 스톱이 준비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그리고 커세어 다시 한 번 11시 쪽으로 나갑니다. 스톱어가 있네요. 대비가 너무 좋아. 박준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너무 무리해서 히드라를 앞마당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미네랄멀티나 게스멀티나 가져가면서 박준호 선수 럴커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히드라를 몰아붙이다 스톱 맞고 히드라를 전멸하고 이러면 프로토스에게 멀티의 어떤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좋네요. 지졌어요. 가다가 살려야죠. 그렇게 되면 스톱은 이제 1발 2발 잠겨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이 커세어들은 기록적으로 살아남아서 단단히 오브로드를 잡아줘야지 또 이 커세어가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잡히다 보면 나중에 두기세기되면 쓸데가 없거든요. 잠깐 일시중지 일시중지를 요청했어요. 박준호 선수가 어떤 이유인지 곧 한명의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경기가 일시중지 박준호 선수의 요청에서 고개를 갸우뚱뚱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인데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좋은 박준호 선수이고요. 박준호 선수가 심판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내적인 그런 문제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지금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내적으로는 박준호 선수가 너무 좋죠. 프로토스의 멀티도 힘든 상황에서 초반에 공걸업질러 한무대가량이 들어가서 해준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예측되시는지요. 일단 다크템플루의 데뷔으로 오브로드 속업을 빨리 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드랍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브로드의 수송업까지 해주면서 럭커와 히드라를 조합한 드랍이 떨어지게 됐을 때 초반에 질러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막다 보면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도 늦어지게 되는 거고 저그는 추가로 미네랄 확장을 하나 성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점점 프로토스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진행된 약간 사운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는 전열기구의 온도까지 조절하면서 완벽한 쾌적한 추위가 무색한 경기환경을 만들어놓고 바로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석준 해설의 말은 조금 이제 요즘 넘어가면 프로토스가 먹고살기 힘들 것 같다. 그렇죠. 힘든죠.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어가 완성된 이후 몇 분 안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이득을 보기는 커녕 좀 손해만 받고 커세어들도 활약을 못했지 않습니까 공중이건 지상이건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이득을 좀 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두 군데에서 모두 손해를 본 입장이다 보니까 이후에 있을 그런 드랍 혹은 조익이 정말 풀어내기가 답답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나가면서 더욱더 큰 힘을 응축해서 나간 거였는데 오히려 박준호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대처를 잘해줘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데 이렇다 할 소득이 없고 박정석 선수는 일단 멀티 가져가면서 수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브리핑이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박준호 선수가 경기 일시중지를 요청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마 또 캐스파 레프리로부터 한번 들어볼 오영진 심판으로부터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야 정말 이제 그 뭐 수능시험도 끝났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마음 편하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 공인심판 오영진입니다. 판정하겠습니다. 1세트 박준호 선수 대 박정석 선수 경기 도중 방음 사운드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심판은 문제 해결을 하였고 이후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경기 속계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명확하네요. 그랬군요. 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이어지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하자면 박준호 선수 쪽에 있는 말하자면 지금 경기 부스 안에 또 방음 사운드가 나오는 말하자면 중개소가 들리지 않도록 또 팬 여러분들도 환호소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해 장치가 있고 또 이어폰을 끼우고 해설테스 끼우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중삼중의 보안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내에서 진행됩니다. 하이템플러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 하이템플러가 이제 쌓이고 있는데 이제 그 러크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이 드라군들이 어... 좀... 다수 한부대 가까이 되는 그 드라군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여기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잘해주고 있네요. 박정우 선수가 분명히 타이밍을 준비한 그 시에는 피해를 못 줬지만 그 이후에 이런 플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진출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했다가는 이도져도 안 되는 경기가 나올 뻔했는데 멀티가장에서 한숨 고르는 판단은 괜찮고 이후에 커스를 좀 잘 살려야 돼요. 잘 살려서 셔틀 동반한 게릴라라던가 이후에 다크소스의 어떤 별동대 운영이 나와야만 이번 경기 어떤 승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어제 그 경기가 자꾸 떠오르는데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어제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포토스는 참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분명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플레이스가 조금씩이라도 이득을 도와가면서 그 이득이라면 지금 이 확장을 안전하게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그 이득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캐론 1.4가 안 들어왔어요. 아마 박준호 선수의 성향상 지금 이런 식으로 언덕지형에 럴커 연탄반 만들어 놓고 아마 하이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글링이 이것저것 별동대 운영하면서 프로토스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그런 운영이 아마 나올 건데 박준호 선수는 이제 게릴라만 펼쳐지면서 아예 그냥 다섯시 멀티까지 빨리 가져가야 돼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준호 선수가 저 럴커의 위치를 11시로 빠르게 이동을 시켜놔서 확실한 게 마감만 낸다면 박준호 선수가 확실히 좋은 거고 이거 갖춰버리는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앞뒤로 에어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요. 지금 3층 구조인데 2측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이템 브러시타 스포 쓰면서 아래쪽에서 병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담으이 아니라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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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만 하려해서 병력을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을 박준호 선수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면은 일부 올라가고 일부 아래쪽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그냥 해체리 부셔버리고 일부는 저 경력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스포 이렇게 막 있어요. 스포 이렇게 막 있어요. 스포 너무 좋은 거예요. 박준호 선수. 컷에 다녀왔습니다. 스포. 스포에서 박준호 선수. 스포 두 방. 지금은 잘못 사죠. 스포은. 자, 우리도 아래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번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른쪽 길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병력은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빠져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이미 차단이 되어있네요. 네. 네. 자, 아래쪽이 2쪽, 3쪽으로 러워크를 11시 쪽은 좀 텅텅 비어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주력이었던 그러니까 한 부대가 넘었던 진로들이 순식간에 또 살아나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12시를 지켜더를 운명해 놓으면 박정석 선수인데요. 자, 스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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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템플로 그래도 모릅니다. 지금 12시 멀티를요. 약간 좀 몰랬던 걸트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5시에 가져가면은 이게 12시보다 좀 위험하게 방어가 좀 취약한데 멀어서. 전기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예. 건물 심취하고 이제 캐논과 템플러 소수로 수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자, 12시에 멀티가 있다는 것은 아마 눈치를 채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 일단은 아칸 공격되어 있습니다. 저 아칸은 지금 12시 쪽으로는 보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 커세어들이 은근슬쩍 예, 지금 다 잡혔죠? 예, 많이 잡혔어요. 자, 3시 쪽으로 찔러봤습니다마는 빠져나가고 있는 박정석 선수 병력. 예. 뭐, 프로토스가 어떻게 해서든 멀티를 따라가면서 병력 모으고 분위기 좀 좋게 좋게 바꿔나갈 때 항상 이제 걸린돌이 되는 게 저게 드랍입니다. 본진 드랍인데 방금 이제 커세어가 많이 추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나중엔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좀 아쉬웠어요. 자, 이제 하이브 테크 타고 디파이러 나와 드랍하고 막 다크섬 치고 이러면 진짜 고생합니다. 예, 지금은 저 빠른 하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네. 정상 이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싸움을 셨을 거고 있는데 박정석 선수입니다. 스토리아가 막힐. 예. 대박이다. 대박 스토리아. 대박인데 대박인데 이 악환의 숫자가 많아요. 지금 주력 조합이 지금 히들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악환 잡히면 나중에 가스가 모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프로토스는. 그렇죠. 이제 가스를 좀 영리하게 잘 써야 되는 타입이고 예. 워낙 있는 템플러를 다소 보유하다보니까 드랍은 추가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퍼에 안입을 피해가 질러지기 위하여 녹아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아이고, 저희가 막 그냥 예. 다리챈 거에서 진짜 엄청난 그런 물량으로 아, 밀어붙이겠다. 아, 그랬죠? 뭐 예전에도 이 박정석 선수가 매체로부터 프로토스 강대로 그냥 턱장 3개 가져간 프로토스를 그냥 저울링으로 밀어버렸었거든요. 예. 자, 좋네요, 예. 자, 근데 이런 박정석 선수는 가스가 이제 나중에 리버드 뽑아야 될 상황이 없건데 예. 그런데 이 박정석을 성공만 시킨다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거죠. 그렇죠. 여기만 지켜야 될건데 지켜! 지켜야 될건데 여기만 좀 지키면 되는데 자, 뭐 템플러를 실어나르면서 막아내려면 자, 질러 빼고 자, 질러 빼고 자, 질러 빼고 그렇죠. 질러지는 질러지지만 지금 템플러를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라면은 질러, 질러는 그런 힘도 지금은 안되죠. 질러 버리죠. 네. 질러야 기대로 아, 박정석 선수가 진짜 스톱은 진짜 네, 당당해졌네요. 이 선수가 이렇게 이런 플레이에 많이 휘둘리면서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 영역 밖에 흐름이 만들어지면 항상 거기서 무너졌었는데 네. 아, 최근의 페이스가 너무 좋네요. 박정석 선수가 자, 정리됐습니다. 12시 지역은 정리됐구요. 이제 현재는 본진과 앞마다 그리고 3시 쪽 남아있는 상황 네. 자, 저 셔틀을 얼마만큼 견질할 수 있을지 두 군데 정도의 그런 확장에서 드론들을 싸그리 다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해처리를 너무 많이 늘려놓은 상태라서 단순히 그런 질럿을 이용한 소모전을 했다가는 프로듀스는 언젠간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룬들이 많지가 어, 리버였네요. 리버. 아, 자, 이거는 예. 그냥 피해를 주고 그냥 셔틀은 예. 그냥 도망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추락이 될 것 같아요. 예. 리버는 탈 수가 없어요. 타면 죽습니다. 자, 이 정도 피해로는 그동안의 피해를 줄이기엔 약간 역부족인 경미한 견제 정도고요. 중요한 것은 박준호 선수가 원하고자 하는 하이브 완성과 뒷팔러 마운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멀티가 들어가면서 계속 여기저기 드랍하고 계속 치면 됩니다. 살리는 건 나왔네요. 오히려. 리버 추가 타이밍이 괜찮아서 12시만 정말 살렸으면 박경석 선수도 밝은 미래를 꿈꿔볼 수가 있었는데 네. 아, 12시가 그 타이밍에 견디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아직까지는 먹거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유닛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저그인데 디팔러까지 함께 동원이 된다면 주력병력이 질러신 박정석 선수로서는 참 힘들어지는 건데 그나마 지금이 싸울만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 타이밍? 네. 디팔러 나오기 전에 센터에 있는 병력들을 싹 다 잡아먹고 확장을 성공시켜야만 해요. 12시 말이죠. 12시. 네. 마지막 기회에요. 그러니까 값싼 저글링 이 개수가 들어갈 때면 저블링으로 이제 계속 흔들어지고 소모전하다가 결국 또 우클라까지 넘어가거든요. 우클라가 나오면 절대로 이 병력도가 오직입니다. 아, 셔틀! 네. 셔틀에 리버가 타이밍을 쏟는지를 모르겠지만 한 원샤트를 당났습니다. 아, 예. 어, 예. 한 개의 로커에 너무 많이 긁혔고 와, 둘러 쌓이는데요. 박주로 선수가 박정석 선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잘하네요. 복주로가 확실히. 네. 복주로가 월등하다보니까 지금은 그냥 쏟아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지금. 해처리 숫자가 뭐, 뭐, 게이트 숫자 수준으로 너무 많이 건수되어 있고 목적을 요격해주면서 러이코를 재미보는 전수도 굉장히 좋았고요. 간다할 수 있을만한 수준을 넘어가버리는 박주로 선수의 확장력과 물량입니다. 아, 저거는 이게 막 던짝하지? 네. 이번 싸움에서 코크스가 무조건 이기고 적어도 한 부대 이상 한 두 부대 가까운 그런 유닛들이 살아남았어야 이후에 뭐,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 건데 그 좁다면 좁은 위치에서 박주로 선수가 병력을 양쪽에 나눠서 잘 들어가줬어요. 만약 이 상황을 역전시키면 진짜로 왕년에 그 영웅이 돌아오는 것일텐데요. 아, 지금은 왕년에 그 영웅이 오더라도 힘듭니다. 왕년에 영웅이었다면 이 상황까지 지지! 지지! 그 말씀에 떨어지게 무섭게 지지의 사랑하는 박정석 선수입니다. 야, 너무 무서워요. 아, 정말 무섭습니다. 이 박정석 선수는 해처리를 여기저기 펼쳐놓는 그런 시기 자체도 좋았었고 이 박정석 선수가 아, 코세워라든지 호은이 질러수로 이득을 못 본 상태에서 배불리 좀 부자를 맞으러 놨는데 이야, 석방 지금 기즈라가 그냥 진레 뜨지거나 총을 쏘는 거죠? 이재동 선수의 쌍권총 세리머니에 뒤를 잇는 미니 권총 세리머니인데 그 인터뷰에서도 이제 차기에는 이때도 제동이 형이 뒤를 잇는 엘스가 되겠다라는 인터뷰에 밝힐 바가 있거든요. 정말 조중훈 감독에도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4연승입니다. 박준호 선수가요.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박정석 선수는 정우전 5연패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화승을 잡았던 건데 이 박정석 선수의 활익이 없다면 과연 그 어떤 선수가 활약을 해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박준호 선수는 첫 번째 세트 박정석 선수는 상대로 갚아져야 될 거 다 갚아주고 팀의 2라운드에 또다시 화환의 서강을 비추고 있습니다. 원래 그 본인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 본인의 패배 때문에 그날의 경기를 패배를 했던 건데 자 박준호 선수가 에이스세트 분위기를 제대로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날의 악몽을 씻어냈습니다. 네. 자 경기시간 17분 43초 박준호 선수가 박정석 선수를 시종일관 몰아붙이면서 어 경기를 따르는 때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죠. 너무 11시가서 그냥 그 소득없이 돌아와서 그러나요? 네. 뭐 이 초안부의 그런 좀 손해도 그렇고 이 게스의 유닛들 그 게스 유닛들 네. 어제 그 경기에서는 프로체스가 드라군들을 3,2대 정도 계속 살려주면서 사격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히 질럭만 가지고 질럭과 네. 뭐 소수의 이런 템플러만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시드라이금 공격에 의해서 질럭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이 올라가면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저그의 병력을 언덕으로 유도해서 템플러를 많이 잡아준 건 맞는데요. 여기서 공격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5시몰티나 12시몰티를 지금 가져가면서 센터에서 품으로만 분리교전. 재미만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그를 추가시키고 한방을 이제 불리면서 상대가 할부 직전에 리버가 쳐다보기 때 강하게 그런 그림을 만들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시드라이 많이 줄여주긴 한데 결론적으로 질럭이 다 잡혔던 게 너무 컵고 제일 컵던 거는 처음에 공업댐 바라프가 함부대가 피해를 못시게 높였죠. 네. 처음에 여기 연하시킹 들어왔을 때 커터 3개 있었을 때 네. 지금 어쨌든 이 이 지역 공격을 왔지 않습니까? 공격을 왔을 때 지금 딱 벌어지는 그 상황 러프가 지금 좋은 위치에 벌어가 딱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빨리 이 병력들이 빠졌어야 되는 거 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공격을 가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다 보고 나서 상황이 안 되다 싶으면 바로 빠져야 되는데 병력이 다 줄어드는 상태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양적인 부분에서도 박정숙 선수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 됐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교전 붙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빠져나 구멍을 좀 만들어 놓고 싸웠어야 됐는데 워낙에 좀 앞뒤를 애워 세는 곳이라서 그 타이밍에서 반격을 좀 이룬 게 아쉬웠고 이외에 뭐 리버 나오고 모든 거 열두심 올레 몰트 다 좋았습니다만 박준호 선수가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꼼꼼하게 다 체크해 가면서 아픈 곳은 졸을 줬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보다 비탑한 건 진짜 열한이 쪽에서 둘러 템프로 컨트롤하면서 유닛 생산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또 천이 넘게 남았었는데 저그는 그냥 배출이 많이 미리 펴놨으니까 생산이 또 아주 가뿐하잖습니까 이지혁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매치 포인트에서 프로포스가 정확한 사람들한테는 꼭 그 말을 좀 지킬 참을성을 좀 내야 된다. 근데 그 참기 이전에 좀 이득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건데 박정석 선수는 이 과감한 투자를 했음에도 그 투자를 인한 그 이득이 없었고 손해만 봤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이렇게 막 시원하게 스톱 떨어지고 벽력 막 줄여지면 이게 그 한 5분 전만 해도 아 이게 대단한 장면이었었는데 이미 그렇죠. 저기 찾아버린 거죠. 이게 팽팽한 구도였으면 이런 전술 교전이 있을 때마다 박정석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이전에는 무너졌던 어떤 그 공백이 너무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그 김인종 선수의 경기와 이 박정석 선수의 경기를 번갈아가면서 비교해가면서 보면 분명히 그 차이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자 박준호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1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여러분을 땡켰네요. 이 두 번째 세트는 또 여러분께서 굉장히 또 보고 싶어 하셨던 MSL 자체에서도 보고 싶어 했던 매치업이 이제 프로리그로 옮겨서 펼치게 됐습니다. 과연 민찬기 선수와 이재동 선수가 맞붙었을 때는 스코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